한 복지 전문가의 전망은 불행위도 맞아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1981년 그리스에서 그리스 역사상 최초로 좌파 정권이 등장하고 그리스는 마치 무한질주하듯이 무한복지의 길이자 포퓰리즘 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은 일단 어떤 국가가 포퓰리즘 길로 들여서기 시작하면 복지에 관한 한 여당과 야당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경매장 같은 상황이 그리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A당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B당에서는 150만 원을 주겠다. A당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하겠다 하면 B당에서는 무상의료를 주겠다는 그런 무상을 향한 아이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포퓰리즘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다수 국민들이 도무지 선심성 약속을 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대표적인 국가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제 이어서 이낙영의 신복지, 정세균의 마이마이 복지, 유승민의 공정소득제, 안철수의 K기본소득제, 오세훈의 안심소득제 등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들의 기초에는 재정지출을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제가 이야기하는 1인당 월 30만 원씩 재원이 141조 원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무슨 수로 이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재원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고세금에 따른 투자 감소, 근로거요 감소, 실업급증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한국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서 기본소득제와 같은 추가적인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재정문제로 심각한 위기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문제가 현안과제로 떠올랐을 때 저는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한국의 복지를 향한 질주의 시발점, 출발점이 될 것이고 처음에는 무상급식으로 시작되지만 계속해서 무상 아이템이 널면서 무상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보통 명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로 그 방향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거대한 추세를 막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막아낼 가능성은 무척 낮아 보입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논쟁을 보고 한 분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H님입니다.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는 선진국은 제국주의로 수백 년의 불을 축적한 국가이고 반대로 한국은 수백 년 불을 빼앗기다가 요즘 불과 몇 년 동안 좋아진 것이 불과하다. 선진국과 동일로 착각하고 선진국 행세하려는 정치인들을 나는 능멸한다. 이런 이 헌법을 고치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은 없고 우리의 발전도 여기까지 될 가능성이 많다. 아주 짧은 그런 의견 피력이지만 비감함이 묻어나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의 발전도 여기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나친 낙관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일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공짜는 양재물도 마신다는 우리 옛말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 이것을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한국인 앞에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이런 복지를 향한 질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하든 한국인의 유전자 안에는 현실과 무관하게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정책이나 제도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인의 유전자 안에는 이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무엇인가를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민족의 섭성이라는 것이 마치 용수철 같아서 일정 기간 동안 눌러서 억제할 수 있지만 결국 순식간에 본래 모습으로 마치 용수철처럼 되돌아가고 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 소득 운운하고 재정이 나라를 살린다고 그렇게 부러지는 정치인들은 세월이 흐르면 한국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오명의 대명사로 남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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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